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압력, 압력 단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압력이 몇 번째냐면 다섯 번째인가요? 압력,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압력, 프레주어는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힙, F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단위도 똑같아요. 그래서 단위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압력의 단위라는 것은, 자, 뉴튼, 힘의 단위, 퍼, 면적의 단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뉴튼, 퍼, 제곱미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파스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기압, 대기압하는 것은 뭐예요? 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렇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이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1미터짜리 관에다가 순을 가득 채워갖고 엎었어요. 엎었더니 쭉 내려오겠죠. 여기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멈췄어. 자,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이 순기둥이, 여기 순이 들어있잖아요. 이 순이 누르는 이 힘과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니까 뭐예요? 결국엔 압력이 되겠죠. 자, 얘가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서로 평행을,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유체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순기둥의 높이를 재보니까 76cm래요. 아, 대기압이라는 것은 1기압을 우리가 대기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기둥으로 따지니까 76cmHg, 순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이 76cm가 누르는 힘이 바로 대기압과 같더라. 이 얘기예요. 자, 얘보다 더 많이 쓰는 게 mmHg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물로도 한번 해보자. 물로도 한번 해봤더니 10.33mHg, 엄청 높죠. 왜 그래요? 얘가 훨씬 무겁죠. 13.6배 무거워요. 물보다 순이. 그래서 얘는 76cm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m나 돼요. 10m. 그렇죠? 자,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14.7 파운드 폴스 퍼 인치 제곱.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PSI라고 얘기를 해요. 14.7 PSI, 그 다음에 101.3kPa. 얘는 101.3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 파스칼이라는 게 뉴튼퍼 제곱미터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위가 있었냐면 1.013바라는 단위가 있었고요. 101.3밀라는 단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332kg폴스 퍼 제곱센티미터 보통은 1.033까지만 써요. 뭐 6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 환산을 하다 보면 소수점 이 뒷째 자리는 뭐 올리고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차가 있어서 보통 그래서 1.033까지만 써요. 이 단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의 4승을 곱해주면 단위가 kg폴스퍼 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바로 뭐다? 대기압 위에 단위가 되겠고 이 수치까지 왕창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대기압, 이거는 별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체를 탱크에 담았어요. 그랬을 때 이 유체의 바닥에서 압력이 당연히 생기겠죠. 눌러요. 누르는데 이 면적이 있잖아요.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 압력이니까 압력이 있어요. 그때 이 압력의 크기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압력의 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일단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있겠죠. 대기가 누르는 압력, 그쵸? 대기압 플러스 이 유체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 액체의 무게, 그쵸? 얘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라고요. 얘가 누르는 압력은 뭐라고 할까요? A라는 물질이 누르는 압력에서 P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P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분의 F가 되겠고 단면적당 힘이니까 이거는 이 탱크의 단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질량과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높이를 H라고 하면 여기다 각각 H를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는 뭐다? 부피가 되겠죠? 자, 부피 분의 MGH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다? 부피 분의 질량은 밀도가 되죠. 밀도. 밀도를 우리가 로우로 얘기를 할게요. 밀도. 그래서 로우, G, H가 돼요. 고로 우리가 이 유체가 들어있는 탱크 바닥에서의 걸리는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로우, G, H를 더한 값과 같더라. 이때 이 로우는 이 유체의 밀도가 되겠고 중력가속도 얘는 탱크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GC로 나누었어. 해도 돼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단위가 뭐가 돼요? 이런 단위가 나오겠죠. 다른 단위로 해도 되지만.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이거나 이걸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얘랑 얘랑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틀리죠.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뉴튼퍼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단위를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건 내가 킬로그램 폴스를 쓰고 싶어서 GC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주면 돼요? 이걸 써주시면 되죠. 단위를. 이해되시죠? 얘는 단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뒤에 아이의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의 종류. 압력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압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공 진공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죠. 공기가 없어요. 자, 절대 압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절대 압력이에요.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더한 거. 이게 절대 압력. 총 압력이 되는 거고요. 진공도는 사실 뭐냐면 절대 압이 대기압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진공이 얼마나 걸렸냐. 이 진공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절대 압이 대기압보다 작기 때문에 대기압하고 절대 압의 차. 즉 대기압 빼기 절대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안개.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안개. 다 안개. 압력은 정말 중요해요. 출제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2일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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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